이럴 사과 좀 유쌰키 하하하하 거의 인위성 타협급이었다 인정? 타쿠가 뭔데? 아 이거 미니게임이네 아 이거 미니게임이네 미니게임이네 욕승 10개 10개 감사합니다 아 이거 뭔가 춤춰야 될 것 같은데 소소하게 하겠다 아 귀여워 풍정기사 그렇지 자전거 아 그렇지 무사 아세기 보수탄 그렇지 리모칸 뽑아라 아 못 뽑았어 조다리기 조다리기 아 왜 안돼 웨이터 와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 코끼리 코끼리 바까 공정기사 공정기사 자전거 자전거 그렇지 공정기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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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해 리모 리모 리모컨 오예 오예 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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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화가 바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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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asing luz! 7! 8! 자중고 오예 개취 우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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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잠깐만 인식을 안한다 좀 놀려야겠다 아 더워 빵놈새끼 저거 자 마지막입니다 아 어려운 거 같아 어 아 아 아 아 아 잘 간다 빰부 Herrn 에어컨 틀어야겠다 개더워 얘들아 와 야 그때 웃돈이 된다 얘들아 나 이렇게 몸 오랜만에 웃고 싶어 야 가끔 해야겠다 이렇게 운동할 겸 피하겠어 아 귀여워 냥냥 와 스테이지 되게 많네 일단은 아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뭐 하는 건지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미니게임이구나 아 이거 아까 그거네 뒤로가 귀여워 아 죽어 죽어 노잼이야 여러분들 애슐리 드리블 앤 스피치 패니 어떤 애 먼저 할까요 야 근데 운동돼 얘들아 말이 없어진다 점점 이렇게 몸 많이 움직인 거 1년만이에요 아니 1년도 아닐 거야 한 2년 됐을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메디부야 으 으 으 으 으 자 갑니다 리모컨 리모컨 그렇지 잘해 이제 아 아 또 있어 엄지시록 조작봉을 세로로 세워 잡고 엄지손가락을 꼭대기에 살짝 올려 놓습니다 과거 이름을 날렸던 수많은 시름꾼들도 이 자세를 익히기 위해 끝없는 지역 훈련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엄지시름 엄지시름 아 아 아 뿌려야 되는구나 아 엄지를 붙이고 있었어 아 아 아 엄지도 인식을 하네 미친거 아니야 카드놀이 아 안전적인 받침대 위에 조작봉을 뒤집은 채 올려 놓습니다 비장의 카드를 꺼내야 할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건드리면 안됩니다 카드놀이 어 여보세요 뭐시뭐시 됐구요 이런거구만 엄지시름 엄지시름 기여를 보노라 아 아 리모컨 아 아 아 아 아 아 회장님 조작봉을 허리에 대고 가슴을 앞으로 쭉 내맵니다 수많은 싸원들이 치겨보는 앞에서 위봉당당하게 써있는 모습에 철로 존경심이 우러나옵니다 철로 존경심이 우러나옵니다 회장님 위봉 이런거구만 엄지시름 가야발로 너무 좋아 카드놀이 캠핑 아 뺨짱 오케이 위봉 아 힘들어 리모컨 리모컨 Obi 요 요 뭐지...? 온디시리 logic 회장님 나의 앤 아 어려워 개어렵네 이거 재도전 리모칸 범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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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 그럼 그럼 범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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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! 바다! That's right! 암지 시바 다이어트 바다 리모컨 리모컨 Wicked 리모컨 عاو U 운동한다 카드놀이 짠 됐다 회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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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라 쏘라 아 쏘야되는 구라 아 카트놀이 오른쪽 아니 옆에 자라야겠다 카트놀이 카트놀이 된건가? 아 깼다 야 얘들아 나 이걸로 운동하면 될 것 같아 존나 힘들어 아 나 지금 땀났어 얘들아 운동된다 아 이걸로 살 빼신 분 계세요? 야 내가 위 다이어트 도전한다 아 하.. 깼다 저거 미니게임이죠 펜이 슥스 울머리 맞아야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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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작봉을 세로로 세워 빗자루를 잡듯이 양손으로 단단히 잡습니다. 왼손에 담긴 천재와 오른손에 담긴 정성이 조작봉을 통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.